자 매주 월요일마다 전략을 세워주는 분이시죠. 애널리스트 폴 2연승 1위. 현대차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모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 자소해야 되는데. 이번 콜에서도. 그런데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장담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좋은 결과로써 베스트 애널리스트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정말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연승 하십니다. 안심 안겠습니다. 주간 김중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고비가 지난주에 CPI였는데 잘 무사히 넘어갔고요. 이번 주는 중국 쪽의 실물 지표 16일 날 있는 산업 생성자 소매 판매 나오고 이제 17일 날 영향이 있겠죠. 16일까지 FOMC가 있고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보면 제가 골드락스 증시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를 보면서 시장이 강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물가 지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고 적감의 수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루 정도 조정은 있었지만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한 0.4% 정도 올라가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또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가치주도 제가 보면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구조적으로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는 가치주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지면서 또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관심이 가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가치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소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운송과 철강이었고요. 실제로 보면 은행이나 보험은 지난주에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운송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정말 운송 가격이 해운 운송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어렵다라는 얘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철강도 구조적으로 중국의 철강 구조적인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분명히 가치주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지난주 업종 수익률을 봐도 눈에 띄는 게 성장주가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번 주에 있을 가장 큰 이벤트는 FMC였고요. FMC 관련해서는 테이퍼링은 저는 계속 아직 굉장히 많이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노이즈 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준의 FMC가 369 12월에는 금리 전망 및 경제 전망을 수정 업데이트를 하고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 보통 금리 전망을 할 때 장기 중립금리라는 걸 전망을 해주는데 장기적으로 어디가 적정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장의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물론 당장의 테이퍼링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의도와 같지 않게 좀 비슷한 뉘앙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또 시장이 그에 따라서 노이즈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실물 지표들은 아무래도 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시즌이 좀 지났기 때문에 둔화될 거고 실물 지표가 좀 둔화되더라도 어차피 인민은행의 오히려 유동성 공급 강화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국도 예상외로 굉장히 코로나 접속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물 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노이즈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만약에 이번에 FMC 회의에서 뭔가 금리 인상이나 물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죠. 네, 그게 추세적으로 정말 빨리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 전망 자체가 좀 상향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경기 판단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경기가 생각 이상으로 잘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경기가 연준이 보는 게 경기가 개선이 빠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기대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 시장이 자꾸 테이퍼링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조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 중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업종 그리고 일부 성장 중으로 차의점 중심의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릴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나왔고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금리는 안정되고 시장도 좋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골디럭스 증시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5월 CPI가 실제로 실물물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4월이 저점이었지만 CPI 자체는 5월이 저점이었고요. 작년에 보면 6월부터 CPI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역기저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규정적인 요인인가요? 6월부터 올라가는 것은? 계절적 요인은 아니고 코로나로 수요가 극감했다가 그게 작년 3, 4월이었고 그 당시 4월에 국제유가가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국제유가도 기록했다가 이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PI도 올라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올해 보면 역기저 효과가 6, 7, 8 이런 식으로 7, 8, 9에 확인되는 CPI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0점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CPI가 낮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 우려들은 계속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발표할 때마다 낮아질 개연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안정의 과거에도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글로벌 주요 지수들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EPS 전망들 이렇게 보면 이익 전망이 상향 종종되고 있는데 결국 골드락스 증시라는 게 이익 전망이 상향되면서 금리 우려가 완화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골드락스 증시를 기대해 볼 만도 하고 다만 이 골드락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다 보니까 증시가 그뿐이야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드락스 자체는 따뜻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더디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하게 살고 수익률이 충분히 금방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계속하면서 전략을 그에 맞는 시장 방향에 맞게 잘 준비해 보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 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도 경기가 워낙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니까 EPS를 비롯한 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앞으로 주가를 굉장히 급등으로 이끌 것이다. 같은 컨셉으로 올해 시장도 보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작년에는 워낙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지금의 이익과 비교한다면 당시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있고 이 부분이 작년 11월 달부터 나타났던 급하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보다는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는 가격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서서히 온기 시장에 온기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물가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정화되고 그리고 물가가 높게 나와도 증시는 올라가고 또 기업의 EPS도 올라가고 시장에 좋은 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 우리가 좀 걱정해봐야 할 거리들은 뭐가 있을지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익 전망이고 물가 안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5월 지표가 잘 나와도 시장이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거는 5월 지표가 마지막이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향후에 그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개연성은 0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간한 상황에서 더 높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접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지표들은 좀 향후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간다면 주식 시장의 좋은 흐름 이런 부분은 기대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은 가격이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이다. 차익 실험 매물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노이즈 테이퍼링 우려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글로벌 펀드 플로어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북미나 글로벌 쪽에 자금이 유출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시아 시장은 계속 자금의 소폭이나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 외에도 글로벌 펀드 플로어 한국 주식도 펀드 플로어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또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 안 사나요? 이 얘기하는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무려 40조가 넘게 팔았는데 코스피인 30%가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외국인은 진짜 안 사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 올해는 백신 경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백신을 잘 맞고 있고 접종률이 올라가서 경기가 빨리 회복될 쪽이 좋은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보면 미국 접종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IMF도 올해 미국 전망을 4월에 가장 크게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우리 증시를 안 사느냐 하면 자기 자신들의 홈그라운드가 되는 미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글로벌 증시에서 한 40%를 차지하는 미국이 좋은데 물론 한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이 중요한데 미국, 유럽이 백신 접종 잘하니까 우리 수출이 잘 돼서 좋은데 IMF 되는 시장에서 그것까지 따져대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납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쪽에서 탑다운으로 접근하거든요. 거기서 선진국 중심 백신 경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외를 받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꼭 외국인이 사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적과 펀더멘탈에 간다는 걸 작년에도 볼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지 않지만 실적 개선과 금리 안정에 따른 한국 증시 투자 매력 이런 부분들이 2, 3분기에 계속 부각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대는 좀 낮추는 게 좋겠습니까? 네. 너무 외국인이 사야지 오를 거다. 이 기대보다는 정말 좋아질 구조적으로 개선될 그리고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정됐을 때 또 좋은 업종이 어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지금에 맞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께서 시장에 대한 바이콜을 계속 외쳐주시는데 사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쯤 되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장 괜찮다. 매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팀장님의 시각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 또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도 괜찮다. 네. 똑같은 의견이고 다만 이제 변화에 대한 말씀은 원래 봤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게 지금 시장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라고 늘 많이 보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고 올해 경기 좋은 건 당연히 확신이 되지만 경기가 그러면 내년에도 좋을까? 내부년에도 좋을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있을 동안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경기가 좋아질 때 접근하는 가치주 전략보다 이제는 성장주 그중에서도 차전 계속 말씀드리는 차전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차전 업종의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가치주 중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경기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서 철강과 운송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정 시 적가 매수를 하면서 이 골드락스 징실을 즐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는 많이 오르다가 고점에서 좀 조정 국면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길게 흐름을 본다면 이게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철강주 전체적으로 PBR이 0.5배, 6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철강 애널리스트 보는 게 2005년과 6년 상황과 비슷하다. 공급 부족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철강주가 0.8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PBR 밸류에이션이 이번 랠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철강주들이 조정받는 구간이라면 좀 긴 호흡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송주는 해운주예요? 조선주예요? 해운주입니다. 해운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만난 분도 한 5년, 10년을 보고 지금 해운주와 조선주를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면서. 우리나라 먹여 살릴 것이다. 특히 친환경 관련 이슈를 비롯해서 LNG 선 등. 저는 조선주는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운송이 좋은데 일단 운송에 집중을 하고 그게 좀 마무리될 당에 맞춰서 또 조선주로 좀 갈아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한 투자 전략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